손목에 차면 걸음수와 심박수 등을 알 수 있는 스마트 밴드가 주요 성능에서 제품마다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서 판매되는 스마트 밴드 6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3개 제품은 칼로리 소모량 측정에서 2개 제품은 운동거리 측정 정확도에서 상대적으로 성능이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17만원대로 가장 비싼 인바디 제품과 3만원대로 가장 저렴한 띵스플러스 제품이 칼로리 소모량 측정에서 모두 보통 수준에 그치는 등 비싸다고 정확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배터리 완전 충전까지의 시간은 최소 60분에서 최대 123분이 걸렸고 완전 충전 뒤 사용 가능한 기간은 2.3일에서 12.7일로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소비자원은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이용한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자세한 정보는 소비자 포털 사이트 행복드림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